세계 각지의 우리 경제인을 지원하는 국회 연구 모임에서 K-POP의 성공 분석을 통한 혁신 경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회 연구 모임인 세계 한인 경제 포럼은 어제 이장우 경북대 교수를 초청해 K-POP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조창 강연을 열었습니다. 세계 한인 경제 포럼은 우리나라 경제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영 활동을 돕는 초당적 모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을 대표로 43명의 여야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